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도 3도에 그치는 등 종일 추울 텐데요. 이에 맞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포항과 경주가 영하 8도, 울산 영하 7도, 부산과 양산은 영하 6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2도에서 4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울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현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